혼다 코리아는 6일 첫 방영되는 KBS 월화 드라마 남자 이야기의 스포츠 모터사이클 RR를 협찬했다고 밝혔다. 혼다의 모터사이클은 이번 드라마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남성 주인공의 질주 장면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RR는 모터사이클 그랑 프리대회인 모터GP, 모터GP의 혼다 챔피언 모델인 V를 컨셉으로 개발한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다. 고출력 엔진을 탑재했으며 정통 레플리카 기종 중 최초로 ABS가 장착되어 제동 안정성과 동적추행 성능이 돋보이는 모델이다.